아 지금 화장지가 더 좋아? 응? 벌러덩어가지고 아직은 우와 우와 어? 어디갔다 어디갔다 히히히 아이고 오늘 처음으로 오줌을 가렸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프면 안돼 오늘 아리동물병원에 가서 파보하고 코로나 코비드 진단 했는데요 파보는 되게 위험한 거래요 아이들한테 네 파보는 괜찮다고 했고 코비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람한테 걸리는 코로나는 아닌데 약간 있어서 약을 오늘부터 먹고 있습니다 애완견 분양 받을 때 잘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루이 루이 분양 받은 곳에서 약간 문제가 있나봐요 응 루이는 건강하게 잘 크기 잘 놀아야 해 히히 장난껀보다는 아직 이게 더 좋은가봐 아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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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오늘 저 약 먹었어요 형아 오늘 저 약 먹었어요 오줌도 배변패드에서 가렸어요 아우 신났네 신났네 이거 맛없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아우 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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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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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재밌나보네 이게 녹이면 안 돼 자 다른 것 갖고 놀읍시다 잠을 깨워야지 이따 저녁에 잘 자지 히히히 편한가 나 누웠어 쯥 쭉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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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쭉쭉 쭉쭉 쭉쭉 히히히히 아까 오는 똥꼬야 은그있어요 아팠어요 진단하려고 아팠어요 아오 쿠이 아팠어요 요즘 아주 앙 앙 앙 앙 앙 뭐 먹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돼 아 해봐 없네 먹으면 안 돼 버릴 거야 버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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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앙 앙 앙 앙 오늘 아리 동물병원에 갔다 왔어요 우리 깨먹을 거야 진찰비 오늘 병원에 처음 갔다 가서 큰 엉아 웰시코기도 만났지 오 위험해 위험해 아 캣캣 거리네 뭐 종이 걸린거 아냐 자 우차 놀아 아 뭐고 아 이거 왜 안갖고 놀아 아 아 으 아직은 무서워 밥 마마 줄까 가해소 털어온 싹싹 밥도 잘 먹고 우리는 아닌가 배 또 구석탱이 갑니다